잠깐 조용히 해봐! 밀카를 먹자! 이제 다섯 명을 나눠서 조용해라는 말은 좀... 나는... 서치야 아빠. 너무 설득력 있다, 저 말이야. 다섯 명을 나눠서 조용해라는 거 좀 그래? 응. 정성으로 또다시 놀라, 진짜. 정성으로 놀라. 자식 낳고 조용히 시켜. 언니! 야! 수학할 거야? 얍. 진짜? 얍. 오케이, 뭐 할 건데? 김치볶음밥. 진짜 해줄까? 그래, 김치볶음밥 너무 좋다. 앉아있자. 수학아, 김치볶음밥. 김치 한 컵. 김치 한 컵. 김치 한 컵. 너무 많은 거야? 아니, 그 정도는 되는 거야? 근데 10인분은 해야 되니까. 김치볶음밥 껴주세요. 할 땐 제대로. 아니, 이거 잘못된 거 같아. 좀 사이 있으셔서. 그래? 어? 좀 묶기 좀 어려웠다. 네? 아, 정수해. 사진 찍어봐, 정수. 아, 너무 재밌다. 즐겁네요. 화기애애하네요, 진짜. 근데 좀 되게 예쁘게 찍어. 아니, 셀카를 찍어요. 아니, 넌 예쁘게 찍을 수가 없잖아. 지금 어떻게 나와? 봐봐. 이렇게. 아니. 아, 일단 소녀들이다, 정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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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예쁘게라는 개념이 뭔지 모르겠어. 봐봐, 봐봐. 봐봐, 봐봐. 괜찮은데? 오. 괜찮은데? 나 이렇게 찍어. 오. 오. 이쁜데요? 잘 나왔네. 언제나 잘하네. 고춧가루 한 스푼. 제법은 이거 잡고 있어, 제법. 제법은 이거 잡고 있어, 제법. 아, 이것도 찍으면서. SNS 가구로. 고춧가루 한 스푼. 세 스푼. 세 스푼. 기아 막히다. 이쁘게 머름처럼 짜줄게요. 된장. 오, 포인트다. 된장을 여기다 넣는구나. 오. 오. 기대되는데요. 마요네즈까지 넣었죠, 방금? 네, 맞아요. 아니야, 은근 먹어보면 맛있을 것 같아. 비절은 그냥 먹어보면 맛있을 것 같아. 오, 냄새 미쳤다. 자, 밥을. 우와. 나도 해보고 싶은데. 받는다. 아니, 맛있을 것 같아요. 우와. 다 달걀 드실 거예요. 달걀, 예. 네. 노른자 터트리지 말고 해주세요. 알아요, 반죽으로 할 거예요. 나는 터트려. 아빠 건 터트려. 또 그 와중에 또 자기 본인 취향도 말씀하시네요. 미쳤다, 진짜. 없을래, 없을 수가 없다, 저거. 오, 제발. 반죽으로 또. 주말 아침 바이브네요. 나 정말요. 드십시오. 완전 비비 얘기인데요. 숟가락은 몇 개예요? 여섯 개. 하늘이 크면 이제 일곱 개. 여덟 개 엄마까지. 네. 음. 아빠. 담백하네. 담백해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응, 알았어, 알았어. 왜, 왜. 먹고 싶어요. 간장식을 먹어. 아이고 그러네, 아빠는 아직 한 입도 못 먹었네요. 야, 진짜 너네 밥 나오니까 네가 넘어왔는데 하늘이랑 나를 버리고 어, 대박. 아빠. 하하. 감동이다. 진짜. 와우. St. 모든 게 낭만인의 여름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. 솔직히 맛있어? 음? 어때, 전에? 제가 솔직히. 다? 응. 맛있긴 맛있는데 맵고 존독성은 없어. 음. 졸겠어요. 나 정신을. 표정 안 좋아요 지금, 영수아. 이게 김치볶음밥이 원래 이게 약간 부드러운 맛이 안 나오든? 약간 부드럽고 이게 그 신김치의 시큼함을 되게 잘 표현한 맛인 게 있어요. 맥점. 이게 맥점이죠, 수현이. 응, 그치 그치. 어떻게 맛 표현을 저렇게 잘하지? 야, 진짜 잘 만들었다. 소아야. 진짜 잘 만들었어. 원래 만들어? 너? 응. 언제? 평소에 내가 배고플 때 자주 해먹는데 배불러다. 진짜 맛있었어. 잘 먹었어.